임신랑도 아냐? 오와 share 나도 눈물 남아있어 나도 눈물 남아있어 나도 눈물 남아있어 진짜? 야 이렇게 숨을 해줘 손을 숨는다 손을 숨는다 손을 숨는다 손을 안 숨을텐데 숨을달라기하고 손을 숨는다 이거 복권 당첨내야 돼 그래? 뭔데? 긁어보세요 돈으로 긁어야지 아 여기 돈 있어요 이벤트 100% 당첨 그럼 뭐로 잘 줬어? 화이팅! 그거 당첨내면 엄마 돈 다 가져 진짜 돈이야? 응 완전 로또야 로또 진짜? 뭐 이런게 있대 많이 기다려야된데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일단 끝까지 봐야돼 많이 기다리셨죠 사랑하는 엄마 엄마야 이게 뭐야 엄마한테 그런거 아니야 나한테 이벤트 한거 아니야 이거? 사랑하는 엄마야 많이 기다리셨어 사랑하는 엄마 밀실한거 아니야? 엄마 그랬구만 끝까지 보여야죠 저런거 같은데 끝까지 봐야돼 예감이 축하드려요 아 너무 이런게 있냐 그럼 무슨 맛이냐면 초밥집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 되셨어요 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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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우실라그래요? 감동 감동 우리 엄마도 고생했어 감동이야 왜? 됐어? 유준이 나왔어? 응 언제? 어저께부터 아 진짜? 응 어제 언제? 어제 아침부터 응 어저께 오늘 오 진짜 완전 잘 보이는데 던전 진해졌어? 응 여보 뭐야 이제 랑킹 오 뭐야 이제 랑킹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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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몇 개에요? 두 개네 와 내가 꿈을 어제 전에 꾸었단 말이야 빵둥이가 여기 있어요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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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한다 야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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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다 이렇게 자랐어요 이만큼씩 쩔해서 이만큼씩 자랐어요 우와 신기해 나 왜 이렇게 떨려? 내가 개꿈이겠지 하고 내가 이제 깡풍이야? 진짜?! 야 이렇게 큰 선물을 주냐 너희들이? 야 소름 돋는다 아빠 나 깜짝 놀랐어 나도! 입이..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아빠 울어? 됐어? 그러면? 유빈이가 울었어? 유빈이가 울었어? 오빠 나 안오를건데.. 눈물날나게 어떡해.. 아 진짜.. 아 진짜.. 뭔지 말이야? 세상에.. 아 가면 벗어나지마 아 우리 사이 축하해.. 아이고 세상에.. 나는 또 손도 모르고.. 저기.. 하길래.. 눈물날나게.. 고맙다.. 뭐야? 황박생활 제대로 해줘서 고마워 내년 4월이야? 어머나 세상에.. 우리 새끼들.. 아이고.. 아빠 왜 울어? 눈물날나게.. 엄마는 지금 화장 지어줄까 봐.. 눈물날나게.. 오빠 한마디 해줘 어? 8주? 오빠 한마디 해줘 8주면.. 8주면.. 대박.. 고생 많이 했다 김윤아 아니 그만해 나라 아이고 세상에 우리 새끼들.. 어머나.. 아이고 이뻐.. 이번엔 축하하나? 응.. 진짜 축하해 축하해.. 3명이 락킹홍킹인데.. 락킹이야.. 왜 그러자면은 제가.. 뭐야.. 태몽꽃는데.. 사자 2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라이온킹 나도 맞아.. 하나가.. 하나가 암사자고 하나가 수사자.. 내가 얘기할까.. 꿈꽃는데.. 내가 자기한테.. 저기 뭐야.. 금복꽃이랑 금반지를 써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 금반지가.. 하나는 용으로 보이고 하나는 호랑이로 보이는 거야.. 내년이 저기잖아.. 호랑.. 아니야 토끼띠야.. 토끼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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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다.. 맞다.. 세상에.. 야.. 이거보다 더.. 귀한.. 저기가 어딨어.. 어떡하지.. 아빠 바로 안 먹어도 되겠다.. 아휴.. 너무 고맙다.. 어머나.. 이 세상에 이쁜 것들 둘이 들어있는 거야.. 아.. 아.. 세상에나.. 바로..